썸블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영상편지처럼 좀 남기게 됐는데 투 우리 썸블리들 또 인스피릿 분들, 쫑순이분들 많은 저의 팬분들 항상 제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 쫑블리가 실생각 안 하고 소피니트답게 소송종처럼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물론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 희노이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시즌3를 하던 많은 예능이나 고정으로 하거나 많은 컨텐츠들, 많은 무대로 저의 쫑블리의 매력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도 잡혀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비록 시즌2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3도 언제나 올 수 있다는 점 마음속에 넣어두세요 언제나 쫑블리는 우리 썸블리들 인스피릿 편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고맙다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에게 항상 나의 미래고 지금 삶이고 나를 정말 엔진, 나의 엔진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이니까 내 심장 멈출 때까지 우리 썸블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피니트 성종이였고요 그럼 진짜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블리들 마지막 스무밤 빙 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인피니트로서 성종이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인사드릴게요 안녕 쩡밤 쩡이 빛나는 밤에